용산구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30명을 모집합니다. 명예통장이 되면 월 1회 열리는 회의에 참가해 외국인 정책사업이나 지원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또 생활 속 애로사항 등도 건의할 기회가 주어집니다. 명예통장은 영미권과 중화권 등 권역별로 2에서 5명씩 선발될 예정으로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